SK하이닉스가 차세대 디림으로 불리는 컴퓨트 익스프렉스 링크 CXL 기반의 메모리 샘플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CXL은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서 CPU와 GPU, 메모리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표준화 인터페이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CXL 표준 재정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왔으며 이번에 개발한 차세대 메모리는 SK하이닉스의 첨단 미세공정 기술력을 활용한 것으로 유연한 메모리 구성과 메모리 대역폭과 용량을 경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경제적 확장성을 갖췄다는 설명입니다. SK하이닉스는 내년부터 CXL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관련 기반의 다양한 대역포 용량 확장 메모리 솔루션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